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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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도 열 백번이나 하루도 열 백번이나 생각하는 일 생각하는 일 그대는 그대는 나를 생각한 줄을 나를 생각한 줄을 알 수가 알 수가 없 없구나 해 굿나 해 나는 그대를 나는 그대를 를 를 거기를 하루도 열 백번이나 하루도 열 백번이나 mud 지난밀 差不多 지난밀 잘하셨어요 지난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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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군 나를 생각할 줄을 나를 생각할 줄을 나를 생각할 줄을 나를 생각할 줄을 나를 생각한 줄 알 수가 없 알 수가 없 뿐 나의 뿐 나의 나는 그대를 나는 그대를 생각 구기를 생각 구기를 남여사 생각 구기를 방자를 맞아야지 시작 생각 구기를 하루도 열 백 번이나 하루도 열 백 번이나 뻔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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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생각 오는디 생각 오는디 그대 누군 그대 누군 그대 누군 그대 누군 그대 누군 나를 생각 그대 누군 그대 이 너무 그대 누군 그대 누군 그대 네 그대 누군 그대 그대bbe 그대 잘 자 이것은 감정을 아끼지 마세요 감정을 아끼지 말고 오히려 오버할 만큼 해야 되는 것은 또 이런 노래예요 이런 것에서 감정 아끼고 하면 세초처럼 하면 이건 배려 이런 노래는 그야말로 들쑥날쑥하니 막 멋을 있는 대로 내고 감정을 있는 대로 표출해야 돼요 짧은 곡 안에서 승부를 보는 거예요 이 짧은 곡 한 곡에서 승부를 봐야 돼요 자기 있는 그 감정 내가 저 사람을 그렇게 그리워한다는 것을 완전히 그 짧은 거에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감정이 오바될 수밖에 없어요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여기서는 감정 아끼지 마세요 나는 그대를 나는 그대를 생각하시키는 거에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하루도 열백 번이나 하루도 열백 번이나 생각하시키는 거예요 생각하시키는 거예요 생각하시키는 거예요 그대의 눈은 그대의 눈은 그대의 눈은 나를 생각한 줄을 날 생각한 줄을 알 수가 없 알 수가 없 끝나 mystery 꿋나게 꿋나게 나는 그대를 나는 그대를 생각 거기를 생각 거기를 하루도 열백 번이나 하루도 열백 번이나 여기서 다 해야 돼 하루도 열백 번이나 하루도 열백 번이나 생각 허는디 생각 허는디 그대 누군 그대 누군다를 나를 생각 헌주를 나를 생각 헌주를 나를 생각 헌주를 알 수가 없 알 수가 없 알 수가 없 오늘은 수업이 여기까지죠? 1시 시작을 했죠? 1시에서 2시 반 4시간 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식을 하는 관계로 수업을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만 해주시죠 그거? 그러시오 그러시오 진작 말하지 그건 해줄 수 있지 그건 맞는 말이요 그건 맞는 말씀 말씀이요 요거다고 박탈영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한 번씩 녹음해 줄게요 요거다고 고거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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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